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오늘도요 기본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 잡아보도록 할 텐데 그는 빈칸 돈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동사가 어울릴까요 출발 상담 내용 볼게요 여러분 자 린다 류 가족께서요 쌤 항상 감사드립니다 make money make blank 이런식으로 막연히 외웠는데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쌤의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확실 되었습니다 예전에 make 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제가 make have do take 대상은 동사의 기본 뜻에 충실하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핵심이 생각보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어 나는 몰라 라는 생각보다 얘를 어? 내 할부는 가지고 있다 make는 없던 게 생기는 거고 take는 뭔가 잡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취하는 거고 갈취하는 거고 두는 늘 상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생각하는 힘이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세 문제 가볍게 풀고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고 출발 뭐가 어울릴까요? 그러면 뜻에 맞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그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have죠 3인칭이니까 have가 아니라 has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없던 돈을 만들어 내는 거면 he make 할 때 s가 붙어서 makes가 되는 거죠 3인칭이니까 take도 s가 붙어서 takes가 되는 건데 뜻은 여기서 출발하시라고요 have는 가지고 있다는 소유 make는 없던 것이 생겨난다는 생성 take는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가져온다는 갈취나 빼앗는 거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 거고 뭔가 동작을 한번 딱 일부러 하는 거란 뜻이 있는 거고 do는 그 동작을 해서 늘상하되 결과가 보인다 이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he has money 돈이 있어요 그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he makes money I get 돈 벌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he takes money 아 그 사람 돈 뺏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장은 좀 이상하죠 이거는 약간 이 뜻으로 갈취의 뜻으로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문장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돈 뺏는 사람이야 걔 돈 갈취해 그러면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얻어내거나 뇌물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아니면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 2번 다 가능하더라 3번은 문법적으로 듣는데 이렇게 쓰이는 문장이 적더라 됐고요 2번 한번 가볼까요 Tom 샤워를 해 Tom 그 다음에 뭐예요 Make a shower Take a shower Have a shower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Have는 소유 Make는 생성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Make a shower Tom 가서 샤워를 만들어 되게 이상하죠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이상하잖아요 원래 샤워라는 그러한 일종의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취한다 그러면 Take a shower 많이 쓰이죠 아 가서 한번 샤워를 한번 시원하게 해 이런 식의 느낌이면 Take a shower 그 다음에는 Have는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아 샤워를 늘상 하듯이 그 샤워가 있으면 그거 한번 샤워를 해 이런 식의 느낌이면 Have a shower 정답은 2번, 3번이고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Take a shower 의도를 가지고 한번 가서 샤워해 이런 느낌이고요 샤워를 했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유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Make a shower는 샤워라는 동작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샤워라는 행위는 원래 있는 거고 그 행위를 한번 가서 Take 취할 거니 Have 동작을 가질 거니 행위를 가질 거니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Make는 틀렸다 근데 분명히 질문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주의 하나 할 건데요 샘 늘상 하는 거면 Do 되지 않아요? Do? 자 그래서 Do a shower 라고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포인트가 왜냐하면 부담의 어떤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있거나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다 Do the dishes 그러면 접시가 더러웠던 것이 깨끗하게 바뀌었죠 근데 샤워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샤워의 동작이 바뀌거나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Do a shower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도 되고 몰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정한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설정한 이론이니까 뭐 다른 문법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대상 영향을 미침 뭐 변화가 있음 이런 거는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이렇게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설거지를 해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늘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Do I do the dishes 하면은 아 설거지에 한 접시에 변화가 생기고 결과가 그 거기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I do the dishes 1번 정답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뜻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I do the dishes는 설거지 한다는 뜻이고요 I make the dishes는 사실 두 가지 뜻이에요 요리, dish라는 단어가 여러분 접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접시라고 할 때는 내가 접시를 만듭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 제작자인 경우에도 I make the dishes 이때 만약에 더 를 안 쓰면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접시를 만듭니다 라는 뜻이고 아유 정해진 그 접시는 제가 만들어요 라고 할 땐 더 를 쓰면 되는 거고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I make the dishes 하면은 제가 요리를 하죠 라는 뜻인 거고 더 를 쓰면 정해진 그 뭐 어떤 한식 요리는 제가 만듭니다 아니 주로 더는 그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없던 게 생겨나는 거니까 make는 설거지의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have the dishes는 접시를 가지고 있다 이건 소유인 거죠 접시 소유 됐죠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접시를 제작한다 진짜 이렇게 써도 돼요? 아 그럼요 I make dishe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요리를 한다는 뜻인지 접시를 제작한다는 뜻인지 헛갈릴 땐 어떻게 써요? 저는 그냥 제작해로 쓰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요렇게 manufacture 아시겠죠? 생산한다 혹은 뭐 create I create dishe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제일 흔한 단어가 흔한 표현이 I make dishes에요 왜? 이걸로 쓰고 문맥상 Do you cook? 이런 식의 느낌이면 I make dishes I cook dishes 이렇게 I cook foo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make dishes는 cook I cook I cook 이런 식으로 이 뜻을 이해하시고요 이것처럼 그런 뜻이 아닌 경우에는 접시를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포인트는요 have 기본 동사죠 가지고 있다 만들다 뭔 것을 취하다 do 하다 뜻과 쓰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만 알고 있고 기본 뜻에 충실해서 가면 앞으로 이런 동사를 볼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뜻에 충실하면 어감 잡는 힘이 올라가더라 자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 지도 뭐라고요? 이근철 TV 자 오늘 뭐가 어울릴까?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has고요 그는 makes good 뭘까요 여러분? 돈을 벌어 돈벌이를 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거는 1번 2번이 어울리고요 3번은 갈취한다는 뜻이니까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빼앗는다 폭력적으로 어울리진 않죠? 뜻만 다른 1,2번 잡아가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구독이나 좋아요 구독하기 혹시라도 그렇게 좀 두번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는 눌러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